어떤 분이 있어서 그런 걸 물어봐요.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. 엄마 조심해야겠는데. 뭐야? 응. 꿈에. 먹구름이 잔뜩 껴서 비가 막 와, 장말에. 혜진아, 넌 대학교를 어디로 가야 돼? 가붙으면 동북대 가야죠. 장군님, 산신 장군님, 나라 장군님. 서울외국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. 왜 또 울어? 안녕하세요. 저는 발표를 맡은 16학번 권수진입니다. 안녕하십니다.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내가 하고 싶은 게 될 거야. 광고를 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거 있잖아. 미팅을 주로 내가 하고 싶었어. 시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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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. 돈을 나와야 된 거야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. 어떻게 되는가? 왜 하필 나지? 왜 남들처럼 평범하지 못할까? 그러면 저에게 잘 되었습니다. 왜 배들처럼arians아恥이 되냐? 왜 날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. 네, 우리 나라. 네, 우리 나라들처럼 우리가 쓰러진 것 같다. 아니니, 그 다음 시간에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. 아멘